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UTD 강사들이 어떻게 과정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강사의 과정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강사 어카운트에 지금 강사 계정에 들어와 있고요. 강사 계정에 본인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UTD 스쿠바 다이빙이라는 서브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런 또 다른 화면이 나오면서 여러가지 좌측에 서브 메뉴들이 나오는데 새로운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이벤트란을 클릭을 하시면 그 밑에 하위 메뉴로 뉴 클래스와 이벤트라는 란이 나옵니다. 이곳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창이나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 첫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인지 타입을 설정한다는 클래스 위드 서티피케이션을 하시면 되고요. 두번째 이벤트 타이틀은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이 밑에 여러가지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강사인 여러분들이 개설하고자 하는 과정 오늘은 예를 들어서 오픈더터 다이버 과정을 오픈더터 과정을 제가 지금 개설합니다. 이 밑에 칸은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두번째 섹션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이 과정을 개설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 본인의 이름을 치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름이 뜨면 그곳을 그대로 카피해서 치시면 되고요. 또 역시 그 과정을 가르치는 강사 이름도 여러분들이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프레이터 운영하는 사람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찾아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세번째 난으로 넘어오셔서 메뉴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어떤 종류의 활동이냐에 여러가지 레크레이션 활동 중에 스쿠바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란도 선택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반드시 레크레이션 과정 그러니까 오픈 오토 과정이니까 테크니컬 과정은 테크니컬 클래스라고 반드시 구분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스쿠바 레크레이션 스쿠바 됐고요.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가 언제 시작되는가 이거는 통상적으로 예스를 해놓으시면은 시스템상에 무리가 없고요. 시작하는 날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시간이 뜨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이렇게 두시는 걸로 해서 한 며칠 정도 오늘 이제 1월 8일인데요. 한 1월 28일 정도 이거는 충분히 여유있는 날짜를 임의의 날짜를 입력하시고 나중에 이제 또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의 날짜를 결정을 하시고요. 다섯 번째 여기 주소가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입력해도 되지만 미리 입력해놓은 창이 있으시다면은 이쪽에 새로운 것을 한번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새로운 창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기 지역을 선택하는 란에 반드시 아시아 밑에 코리아를 반드시 아시아로 선택하면 선택이 안될 수 있으면 반드시 코리아로 선택하시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비용은 이렇게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프라이스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시스템상에서 간단하게 0원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찾아보시면 한국원화를 클릭하는 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국원화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신 다음에 예 이벤트를 생성을 하시고 전체적인 입력했던 사항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하나씩 잘 확인이 되어있고요. 보통 여기 이제 추가적인 메뉴 선택란에 이 부분은 예스, 예스, 예스를 해주시는 것이 시스템상에 좀 간단하게 이 부분은 꼭 좌측은 전부 놓고 오른쪽은 전부 예스로 해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름을 확인해 보시고 예 스케줄링 이 란이 있는데요. 스케줄링 보시면은 여기를 스케줄 이벤트를 아 이벤트 바이 어포인먼트로 해놓으시면은 추가적으로 입력하시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 계정상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빈칸으로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벤트 좀 그 화면상에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단위 있는데 사진을 여러분들이 미리 컴퓨터 상에 받아 넣으셨던 사진들을 입력을 하셔서 홈페이지 상에 여러분들이 개설하는 과정의 사진을 아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게끔 메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단계 아 여러분들이 그 교육비를 과정 비용을 직접 받으시려면은 여기에 한 가지 항목을 추가하셔야 되는데 이런 서브 메뉴 항목에 페이 인 클래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그리고 세이브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학생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지불할 수 있고 그 과정이 전체가 다 끝나면 세이브를 하시고 한번 이벤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입력했던 그 과정들 오픈 오토 클래스 그리고 장소와 또 시간 그리고 직접 입력하는 것 그리고 사진 이런 것들이 제가 입력한 그대로 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된 그런 화면에 링크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링크 페이지를 카피하신 다음에 이 카피한 내용을 다시 이런 워드나 한글 파일로 옮기신 다음에 이 링크를 여러분들 학생에게 바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학생들은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새로운 창을 열어서 아까 그 링크를 붙이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좌로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의 과정에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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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